아 네 감사합니다. 소개하겠습니다. 저희는 현빈 밴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현빈 밴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리움입니다. 여러분들은 뭔가가 그리웠던 점 있지 않은가요? 그리움이라는 건 그만큼 좋은 추억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부산 버스킹 페스타 이 버스킹 페스타가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어느 날 그리움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. 공간 뒤돌아서면 어둠 속 내 팔자만 그날 후로만 그림자 달려 서서히 내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우리와 같은 내일 연기처럼 희미해진다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우리와 같은 내일 눈물로 기다리며 아직 기다리고 있어 1,2,3,3,3,3,4,4,4,2,44,1,1,2,4 ,1,1,4,3,4,2,3,1,2,3,4,5,3,4,4,4,0,1,-5,4,1,1,2,2,4,1,4,1,4,1,4,1,4,1,4,1, 该 57 everywhere we nowalon ым 09ribution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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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